안녕하세요. 제가 자쿠헤드의 자쿠헤드의 방법을 보여 드렸습니다. 감사합니다. 즐거워요. 이거 빼겠습니다. 이것도 빼고. 필요 없는 거. 이 정도의. 너무 샤아로 만들 거니까. 너무 파손나면. 약간 좀. 그러니까. 그래도 쎄. 약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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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쪽으로. 이렇게. 이렇게. 그 다음에. 여러분들. 라인 같은 거. 이렇게. 라인. 이런 자리듬. 좀. 천스러워지니까. 약간의. 텍스쳐. 질감을. 만들어 주는 겁니다. 이렇게. 네? 조금만 더 할까? 재밌다. 이러면 아주 끝. 되기는 되는 것 같은데 확실히 두꺼운 질감이 안 나오는 것 같아. 그 정도만 드시겠습니다. 600만 칼 서클. 엄청 돌이야 돌. 돌? 되게 표면이 되게 거친 서클. 굽다 요즘 펜 많이 생겼는데 뭐 한 말씀 해주세요 팬들한테. Hello, thank you. I love you. 와우, good. 신나가 되게 많이 탔다 이거. 왜요? 어, 서태가 잘 안 멈춰요. 신나가 되게 많아서. 응, 분명한 가리지. 너무 밝아서 좀 빼내야 돼. 응. 어릅덜룩하기만 해주면 돼. 응. 튀어나온 부분은 좀 밝게. 명암 들어가는 부분들은 좀 어둡게. 이렇게 덮어주는 거. 이렇게 하이라이팅을 준 거 보면 내가 밝은 거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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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꼼꼼하게 풀 필요는 없고. 응. 질감만 무광 느낌으로만 만들어주면 돼. 아티산. 응. 수성도료를. 무리구 도료가 1정도. 응. 조금 더 넣어도 될 거 같아. 일단 이렇게 덕지덕지 바르고. 응. 나중에 닦아내는 거야. 딱. 한 단계 따뜻한 색깔이나 다른 색의 컬러를 레이어링 해주는 거지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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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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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